지니키즈 하루 30분 즐거운 공부습관 지니키즈에서 함께해요 미션 방귀 따라 대탐험 1 지니스쿨 녀석들 이렇게 신나는 할로윈날 우리만 빼고 놀이공원에 놀러와? 나 좀 무서워 그냥 돌아가자 여보야 이건 다 장식일 뿐이야 어? 저기로 들어간다 돌아가자 여보야 얼른 와 어? 뭐야 어디로 간 거야? 어서오세요 미션 방귀 따라 대탐험 놀이기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놀이기구가 곧 출발하면 어서 탑승해주세요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방귀를 따라 몸속을 탐험하며 놀이기구 화면에 뜬 임무를 차례차례 수행하면 미션 클리어 잠깐만요 우린 이걸 다뤄온 게 아니라고요 내려주세요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방법은 단 하나 미션을 모두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후지 우아 fur 여..으아 여...여긴 어디야... 여기는 대장입니다 첫 번째 미션 대장에서 어떻게 방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내시오 뭐야? 아휴, 우리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? 빨라 내보내줘 여보야 미션을 완료하면 나갈 수 있대잖아 자, 한번 풀어보자 어이, 너네 뭐야? 방해하지 말고 비켜 누구, 샤워야? 우린 대장 속 세균들이야 빨리 일해하니까 좀 비켜줄래? 오잉? 세균이 뭔 일을 해? 너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? 이 소린? 얘들아, 준비하자 소장에서 음식물 넘어온다 네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알려줄 테니 잘 봐 우와, 맛있겠다 우린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온 음식물 찌꺼기를 열심히 분해하는 일을 해 아, 어? 저건 뭐야? 저건 방귀 가스야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그렇구나 어? 이건 미션 내용이랑 같잖아 우리의 역할의 일은 게 Sei! 음, 뭐하는구나 아, 너 왜냐, 날씨가 볼까요? 우리의 역할은 게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게시! 우리의 역할은 게시! 우리의 역할은 게시! 우리의 역할은 게이잖아